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건 뭐 거의 올림픽에 버금가는 엄청난 행사죠. 시어머니 환갑잔치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제 조금 있으면 시어머니 환갑인데 성스러운 대행사인 만큼 다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아니 이 할머니가 돌았나? 혼자 가세요 하와이. 원지 환갑을 얼마나 성대하게 해줘야 됩니까? 정신나간 우리 시어머니 환갑과 관련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글 써봐요. 작년 저희 시모의 59번째 생일 7인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또 뭐가 필요하다 큰 거를 사야 된다 이러면서 옌병을 떨며 너구들 돈 얼마씩 내라 이러더군요. 뭐라더라 내년이 환갑이니까 그 선물을 미리 땡겨달라 이건데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형제 중에 이런 걸 대놓고 선동질하는 자식이 하나 있거든요. 다른 자식들이 보태줘야 모양새가 좋네 어쩌네 해대며 우리 남편을 개쌍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지게 싸우고 나름에 날마다 난리를 치길래 그냥 제가 질려서 돈 줬어요. 아니 생일 지난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환갑 선물이야. 야하튼 시어머니가 원했던 게 워낙에 큰 돈이라 우리도 몇백이나 보태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선동질을 하는 자식도 자식이지만 당당하게 미리 선물을 땡겨달라는 이 시모 제정신입니까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해도 입에서 개쌍욕이 나온다니까요. 야하튼 하도 뭐 환갑이니 어쩌니 해서 그렇게 돈을 미리 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찐 환갑이 다가오는데요. 그 비싼 선물도 미리 땡겨 받았으니까 이번엔 그냥 대충 모여서 밥이나 먹고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나 같으면 자식들한테 미리 큰 돈 얻어 썼으니까 그게 고마워서라도 제가 밥 한 끼 사고 마무리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또 누군가 부축이었는지 자기 환갑 여행을 가자입니다. 그것도 해외여행을 가자요. 아 그리고 선동질하는 이 자식은 평소 지돈 절대 안 쓰고 반대로 다른 형제들 몰래 자기 부모 도움만 받으면서 그렇게 교활하게 이쁨 받으며 부모 정확히는 지 엄마죠. 엄마 똥꼬만 빠는 그런 자식 놈인데요. 역시 이 자식이 범인이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아다니까. 작년에 환갑 선물 미리 챙기자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정작 찐 환갑이 다가오니까 작년에 챙겨준 거 그걸 이젠 까먹은 건지 아니면 까먹은 척을 하는 건지 진짜 뻔뻔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이거 다 알면 뭐라고 할지 의식 자체를 안 하나 봐요. 아니 이럴 거면 작년에 미리 받아간 그건 도대체 뭔데 게다가 경비도 각자 부담해서 가자는데 아니 미친 우리가 거길 왜 가요 보니까 시부모는 자기들 경비까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자식들이 은행이야? 뭐 집에다 돈 쌓아놓고 사나? 우리가 경비를 댈 테니 너희도 가자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 돈 주고 그 비싼 여행을 왜 가야 됩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 텐데 맨날 뭐가 필요하네 어쩌네 이딴 소리를 왜 하는 거냐고 우리 부모님은요 늘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돈이 훨씬 더 많은데 니들이 돈을 왜 쓰냐 이러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부모라면 당신 자식들 돈도 아껴주는 거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뻔뻔한 걸까요? 환갑이고 뭐고 남들은 밥 한 끼 축하하고 끝이라는데 혹시 환갑 지나면 다음날 바로 깨꼬닥 하고 죽어버리는 건가? 진짜 뭐만 하면 환갑 환갑 이제 구역질이 다 올라와요 평소 필터가 아예 없는 그런 거지같은 말과 또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오지게 많은 걸 보면서 미리 예상을 했어요 했는데 진짜 그래 매 한 달 한 달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여기저기 시부모 환갑 때 뭐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냐요? 평소에도 그럼 힘들게 일해요 평소에도 그래요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 자식들의 그 돈을 너무나 당연하고 또 쉽게 보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자기들 돈이야 자기들이 뭐라더라? 우리가 뼈 빠지게 키웠는데 좀 쓰면 안 되냐? 아니 언제 뼈가 빠졌는데요 이 소리 듣고 저희 남편이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게 미친 거라는 걸 왜 본인들만 모르는 걸까요? 나이 아흔이 넘은 저희 할아버지도 이러진 않아요 제발 시부모에 고쳐야 될 그 미친 언행들에 대해 TV 공영방송으로 전국에 다 내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범윤스님이 하는 말씀들 그거를 TV로 틀어주면 더 좋고 그리고 결혼한 아들들아 효자 코스프레 이거 작작 좀 해라 아니 너희들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본 적 있냐? 왜? 결혼하니까 이제 옆에 마누라도 있겠다 분위기 좋아지니까 그 마누라 앞세워서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지금? 아니 무슨 드라마 주인공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줌마는 저렇게 사는데 우리 엄마는 이게 뭐야? 우리 엄마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뭐야? 아니 이런 미친 것들이 니들 지금 아바타 놀이하냐? 도대체 언제부터 부모 생일 때 레스토랑을 갔냐고 어? 오마카세? 며느리가 니들 부모 생일상 차리기 전에 즉 니들 총각일 때 부모 생일상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차려본 적 있어? 그런 거 안 했잖아? 안 그래? 진짜 웃기고들 자빠졌다 그리고 시부모도 마찬가지야 며느리가 생기니까 이렇게 여행도 가는구나 아이고 너무 좋다 며느리 고맙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우리 아들들이 여행 데리고 가서 그게 고맙지 이런 말만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섞여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싶겠냐고 아니 그게 지 아들 돈이야? 부부 돈이에요 부부 돈 자식한테 하는 거 반이라도 챙겨주고 아니 하다 못해 따뜻한 말이라도 해줬어봐 그럼 내가 이런 말을 하겠냐고 오히려 며느리한테 더 대접받고 잘 살았겠지 신보가 그렇게 고약하면 앞으로 두고 봐요 말년은 더 외로울 거야 결국 다 업보로 돌아오는 거라고 업보 그런데 뭐? 우리 같은 시부모가 세상에 어딨냐? 이 뭔 소리야? 시자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여자가 니네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랑 여자가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야 즉 네 아들이 튀어나오는 거지 니들과는 완전히 독립된 또 하나의 가정이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새로 꾸린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끔 아들 좀 냅두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말마다 이런 시간을 찾아가는 마마보이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 교활한 인간이죠 이 아들이 바로 이 집안 최악의 빌런이라 암덩어리인데 그 아들은 남들한테 우리가 지급들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걸 엄청나게 알리고 싶은 강한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우리 자식이 뭘 해줬네 우리 형제가 뭘 뭘 해줬네 이런 거 돈 받는 건 다른 형제 몰래 지 혼자 다 빨아 받아 처먹고 또 부모한테 돈을 쓸 때만 형제들을 찾아요 같이 하자고 그게 도리래 그리고 시모는 주말마다 그 아들을 죽어라 불러대는데 아니 미친 이게 지금 모자 관계야 아니면 주말부부야 뭐야 아니 매일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또 보고 싶은 거야 보면 그래요 손자도 손자가 아니라 자기 자식인 줄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집 며느리 빼고 아들 손자 시모 이렇게 세 사람만 가족인 거죠 시모는 그저 아들 마누라 눈치만 보는 찬밥이고 시모는 본인 아들이 뭐랄까 언제나 늘 꿈꿔왔던 그런 이상형의 남자인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 그 빌런은 시모를 오지게 닮아가지고 자존심만 센 놈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번을 안 빠지고 매주 가냐 그리고 가면 맨날 자고 와 다행히 우리 남편은 이런 시모랑 빌런한테 질려가지고 본가를 안 가요 어쩌다가 내가 먼저 가자 소리해도 자기 부모지만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다며 아내인 제 얼굴 보기 쪽팔려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빌런하고도 안 친하죠 맨날 욕하고 싸워요 보니까 그 빌런이 큰 아들이고 쓰리 남편이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시모는 그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껌뻑 죽고 아니 같은 자식인데 자식 차별 진짜 거지같이 해야 돼요 이미 빌런 아들의 가스라이팅으로 뇌가 절여진 것 같아 이 아들 그러니까 빌런만 우리를 챙긴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챙기긴 뭘 챙겨 그 새끼 맨날 빈손으로 가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시모는요 노선을 잘못해도 한참을 잘못했어요 그 인간은 입만 내불내불 살았을 뿐 맨날 밉다 싫다 그지같은 엄마다 이런 소리 해도 정작 해줄 수 있는 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아들은 제 남편뿐입니다 돈 한 푼에 안 쓰고 맨날 죽치고 앉아있는 놈인데 꼴에 또 다혈질이라 수틀리면 날질을 떨어대니까 그런 아들 눈치 보는 것도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누구는 부모한테 효도를 하네 안하네 누가 더 자주 오네 안오네 어떤 아들이 더 잘하네 어쩌네 누가 돈을 더 보태네 안 보태네 이런 이간질이 일상이야 뭐야 이거 설마 자식들이 그렇게 싸우니까 저는 이걸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얼마나 개추잡하던 건지 그걸 정말 모르는 거냐고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남의 집 귀한 딸 시부모지만 전혀 안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이 집은 왜 이러는 걸까? 진짜 세상에 지들만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아우 혈압 올라 아니 아무튼 다들 시부모 환갑 어떻게 지내셨나요? 댓글 1번 아유 미미래 진짜 아니 환갑이 뭐 올림픽이야? 개최지 선정하고 전야제하고 나이트 파티하고 개식하고 한 달 달린 다음에 폐회식도 해야 되고 그런가요? 아니 왜 폐회식 날 다음 잔치인 칠순 예고도 해보지 그래 2번 아무래도 어떤 점쟁이가 시모한테 이번 환갑이 마지막 생일이다 라고 했는 것 같은데 부디 용해야 할 텐데 말이죠 3번 이야 환갑이 이 정도면 칠순 때는 진짜 난리 나겠는데요? 여하튼 그래 꼭 보면 이런 그지근성 노양신들이 챙길 건 진짜 오지게 끝내준 게 챙긴다니까 아우 장따라져 퉤 4번 스니 다 좋은데요 착각은 하지 마세요 공영방송에서 그런거 틀잖아 며느리들만 볼거고 만약에 시모가 그걸 본다 해도 그래 며느리랑 같이 욕하면서 역시 나는 좋은 시어머니였어 자기 혼자 이런 망상에 빠져요 이거 100%입니다 5번 스니 시모 칠순 되기 전에 꾹 아니 뭐 그렇다구요 환갑은 보통 사는게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하던 뭐랄까 일종의 집안 행사였는데 이거는 뭐 미친건지 뭔지 아무튼 스니 시모 칠순 전에 반드시 뭐 그렇다구요 6번 보니까 스니 본인도 막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구만 아니 할거면 똑바로 쳐다보고 들이받아버리던가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욕만 한다고 뭐 달라질거 같아요 7번 아니 그렇게 혈압 오른다면서 왜 계속 후구짓을 하고 있어 웃기고 있네 돈을 왜 주냐 뭐 성격일수도 있고 뭐 싫은소리 못하는 그래서 뭐 뒤에 와가지고 한풀이 하는거겠죠 아니면은 정말 미워 죽겠는데 남편이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든 그래서 뭐 못싸우는걸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그런거 저런거 떠나서 제일 중요한건 빌란과 시어머니죠 아니 요즘에 누가 환갑잔치라는 말을 씁니까 이야 참 대단달하네 환갑이라는거 돌도 그래요 옛날에 아기들이 많이 못살고 빨리 죽었을때 한집 건너 한집 죽고 했던 그런 시절 또 환갑도 마찬가지 그 나이까지 못살고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장수했다고 축하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런게 어딨어 그냥 생일이지 그냥 밥먹고 치워야지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 납치했네 올림픽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고 감사합니다.